오늘은 독점의 기술이라는 책을 가지고 사우스 웨스트 항공의 성공 비밀, 이 사례를 가지고 왜 우리가 독점을 해야 되는지 사우스 웨스트 항공은 어떻게 해서 성공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스 웨스트 항공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저가 항공이에요 뭐 진웨어, 뭐 이런 항공사들이 전부 다 사우스 웨스트 항공의 성공을 보고서 따라서 모방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우스 웨스트 항공은 항상 그 경영학 시간을 배우는 사례 중 하나인데요 이 사우스 웨스트 항공은 치열한 항공산업 경쟁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최고의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은 하나같이 다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우스 웨스트 항공은 미국 항공산업에서 저가 항공 서비스 제공자로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승객 한 명을 약 1.6km 이동시키는데 고작 1.2센트밖에 안 되죠 사우스 웨스트 항공을 이용하면 시카고에서 디트로이트까지 362km를 비행하는데 39달러면 되고 항공사는 여기서 22달러나 차지할 수 있습니다 사우스 웨스트 항공은 어디서나 동일한 항공기를 이용해서 비용을 절약합니다 그래서 기장들을 비롯한 승무원들에게 다른 기종의 비행기에 대해 교육하거나 다른 장비 관련 업무 배정 기율이나 급여차 등으로 논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낮은 창률을 제공하는 제2공항을 이용합니다 사우스 웨스트 항공은 기내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땅콩 한 봉지만 건넬 뿐이죠 하나같이 이런 저비용인 요인들 원인들만 가지고 사우스 웨스트는 이렇게 비용을 절약해서 뭔가 이익을 많이 낼 수 있었고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다 이것이 사우스 웨스트 항공의 경쟁 우위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설명을 들으면요 하나같이 저비용 생산자가 되는 중요성과 같이 즉 옛날 방식의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를 보여주는 전열적인 기업으로만 사우스 웨스트 항공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이건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우스 웨스트 항공이 뭔가 땅콩 봉지 제공해서 똑같은 비행기 기종을 이용해서 비용을 아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드러난 현상일 뿐이라는 거죠 실제 사우스 웨스트 항공의 진짜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사실 사우스 웨스트 항공의 그 진짜 성공 요인은 그 실적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저렴한 항공기 자석에 대한 독점을 확보했던 시기 딱 그때에만 눈에 띄는 큰 성공을 거뒀다는 겁니다 시카고에서 워싱턴 DC로 이동하는 경우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오웨어 공항에서 유나이티드 항공을 타고 국내선 공항을 이용할 경우에 비용이 600달러가 든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미드웨이 공항으로 가서 사우스 웨스트 항공편으로 볼티모어에 가면은 199달러가 든다는 거예요 심지어 워싱턴 DC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하더라도 199달러이기 때문에 실제 400달러 이상을 사우스 웨스트 항공을 이용하면은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다 택시 비용과에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한정적인 여행자 같은 경우에 아니면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수입이 고정된 은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우스 웨스트 항공이 최고의 선택지인 거예요 일반 항공을 갔으면 우리가 대한항공을 타고 갔으면은 600달러를 내야 되는 건데 진에어 같은 뭐 이런 항공사를 이용하면은 200달러면은 충분히 다 되는 거니까 당연히 수입이 한정적이고 예산이 넉넉치 않은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사우스 웨스트 항공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이야기를 보면은 사우스 웨스트 항공의 성공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1971년 창립부터 사우스 웨스트는 가격에 몰두해 있는 여행객들을 자신들이 선택한 시장에 가둬둘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보호하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즉 이렇게 이렇게 가는 여행자들 기존의 노선을 가는 여행자들을 AA라고 할게요 그 기존 노선을 만약에 B나 C로 우회해서 다른 교통수단까지 우회해서 훨씬 더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람들은 우리 프로그램을 구입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사우스 웨스트의 성공 요인은 바로 이 프로그램 구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성공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우스 웨스트 항공은 자신들이 선택한 시장에 가둬둘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선보인 거고 예산이 한정된 고객들은 당연히 그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사우스 웨스트 항공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저렴한 자신들에 대한 독점이 바로 사우스 웨스트 항공의 성공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비행 완복 소요 시간이라든지 단일 항공기 모델이라든지 땅콩 봉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독점을 개척하는 데 도움을 줬던 거지 절대적인 필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우스 웨스트는 이런 교훈을 실제로 경험을 체감을 하게 되는데요 유나이티드 항공사가 캘리포니안에서 셔틀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셔틀 서비스 경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우스 웨스트는 우리들의 진짜 본질적인 경쟁력이 바로 이거보다는 깨닫게 된 건데 수익이 나는 미국 서부 해안 시장에서 유나이티드 항공사가 사우스 웨스트 항공편에 끼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의사가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비슷하게 경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2년간 치열한 경쟁을 했는데요 실제로 둘 다 큰 손실을 받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우스 웨스트가 자신들의 독점을 다시 만들고서야 거기서 다시 또 돈을 벌기 시작했다고 말을 하는데요 결국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저 비용 생산자가 되어봤자 지속가능이나 성공은 커녕 수익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독점으로만 그런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독점에 성공한 기업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가장 중요한 점으로 이들의 성공이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월마트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항상 월마트 얘기하면 대규모 대량 유통을 통해서 가격을 낮춰가지고 싸게 물건을 공급해서 돈을 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월마트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규모의 경제는 나중 얘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월마트가 처음부터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니었거든요 그럼 진짜 성공 비결은 어디 있었냐 진짜 성공 비결은 월마트가 소도시에 진출했다는 거예요 대의도시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소도시부터 진출했고 그 지역을 독점함으로써 거기서부터 이윤을 만들어 나가서 지금과 같은 규모를 갖추게 된 거지 처음부터 지금 말하는 대규모 유통을 통해서 뭔가 압도적인 계약 물량을 통해서 싸게 사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번다? 이것은 그 후에 붙어진 해석이라는 뿐이라는 거죠 또 둘째, 대다수는 치열한 산업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독점을 이용해서 성공한 기업들을 살펴보면 블루오션이라든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것이 아니라요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그 시장에서 독점 영역을 발견해서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 같은 경우에도 치열한 항공업계에 경쟁이 있었고 이미 지배적인 경쟁자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거기서 나가서 성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독점 기업들에서 발견된 특징은 치열한 산업에서 성공했다는 것 세 번째, 독점에 성공한 기업은 반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5년, 10년, 30년 넘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실제 사우스 웨스트 같은 경우에도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고 9.11 테러가 났을 때도 적자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항공사 적자가 났는데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단순하게 그때 잠시 동안 아주 짧은 성공을 거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넷째, 독점 기업들은 경쟁 회사들이 입증된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를 가지고도 고생을 하거나 사라지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성장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점 기업들은 자기들과 경쟁하는 기업들이 비교적으로 우위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업들이 사라지더라도 이 독점 기업들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델 컴퓨터는 두 자릿수 성장했지만 기존에 있었던 컴팩 같은 기업은 사라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업이 뭔가 살아남으려면 비교 우위, 지속가능 경쟁 우위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독점해야 된다는 거지 저자는 여기서 의문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가 정말 중요한 걸까? 여기에 대해서 저자가 답을 내립니다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는 고수익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또 그리고 이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가 고수익을 보장하지도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는 있지만 독점은 없다면 큰 돈을 벌 수 없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옛날 방식의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는 다시 말해 독특한 제품, 브랜드 파워, 거대한 기회, 저비용 등은 단지 유용한 수단일 뿐이지 뭔가 그것 전체가 압도적으로 큰 수익을 가져다 주고 앞으로도 계속 생존을 보장해 주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독점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우스 웨스트 항공의 사례 그리고 스타벅스의 사례 이전 영상이죠 스타벅스 사례에서 이 책의 저자가 독점의 기술 네 번째를 얘기해 줍니다 네 번째 규칙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독점이 목표입니다 뭔가 이 기업보다 우리가 나아 이게 아니고 내가 목표라는 그 타겟층의 소비자들을 확실히 묶어둘 수 있는 확실히 엮을 수 있는 그 독점의 시간과 독점의 영역을 확보하는 게 우리가 기업을 봐야 할 때 눈여서 봐야 되는 거고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이것을 찾아내셔야지만 여러분들의 기업은 앞으로 번창할 수 있다는 겁니다 투자하실 때도 이 기업이 정말 독점을 하고 있나 어느 부분을 어떤 기간 동안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른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